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티비입니다 철권8 비공개 베타 테스트 모집 사이트가 떴는데 그거랑 플러스 이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 형님들 피스 일단 한국어로 일단 나옵니다 철권8 비공개 테스트 모집 있습니다 일본은 뭐 잉글리쉬 영어 뭐 잉글리쉬 영어네 한국어 뭐 등등등 있고요 본 테스트 1인 1회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7월에 실시한 비공개 테스트에 당첨되어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본 테스트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응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야 나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네 그리고 비공개 베타 테스트 cpt이 되요 본 테스트는 철권8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실시됩니다 등등등등 너무 좋은데 되게 좋은게 많은데 잠깐만요 저는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저번에도 조사했죠 트레일러 변경된 내용 이게 중요하죠 잠깐만 히트 시스템 히트 시스템 히트 시스템이 관련된 어그레시한 심리전에서 더 많은 선택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했습니다 조정 히트 버스터 히트 발동 가능 상태에서 LPRP 공격성능을 수정했습니다 이거 얘기가 좀 많았어 이거 이게 얘기가 좀 많았어 이게 왜냐면 이게 중간적으로 멈춰가지고 얘기가 많아서 이거 좀 이럴 줄 알았고 히트 버스트는 상중단을 견디는 효과 파워크러쉬 성능을 추가했습니다 히트 버스트에 히트 대시를 함께 사용했을 때 동작을 조정하여 너무 긴 콤보를 억제했습니다 이게 그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그동안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콤보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들어갔어 너무 말이 안 되게 들어가서 이 부분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히트 상태의 효과로 인한 가드 데미지를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박수 박수 형님들 박수 이거 박수 쳐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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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존나 많았어 이거 왜냐면 저도 이거 하면서 얘기 이거 썼어요 왜냐면 히트를 켰을 때 너무 데미지가 많이 달았어 가드 데미지가 그래서 이 커버리 에너지가 너무 팍팍다는 거야 이거는 와 얘네 이거 잘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심했어 이거는 그리고 히트가 지속되는 동안 공격을 가드 당해도 히트 타이머가 감소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거 맞지 이게 맞지 왜냐면 이게 히트가 너무 오래되는 느낌이었어 가드 했을 때 히트가 멈췄거든 이것도 그런 거 같고 히트 상태의 강화 기술로 인한 히트 타이머 소모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히트 상태의 강화 기술로 인한 히트 타이머 소모량을 전반적으로 아 이거 왜냐면 이거 아시는 것처럼 히트로 인해서 강화 기술로 인해서 기술 막 4,5번 썼잖아요 이게 존나 많이 썼잖아 클라우드 밑으로 오른손 막 6번, 7번 쓰고 막 이러잖아 잭도 막 3번 쓰면 게임 끝나고 이거는 솔직히 이게 맞아 얘네 이거 생각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얘기가 많았거든 저도 이 얘기를 썼거든요 얘네가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배틀 시스템, 방침 CNT 버전에서 배틀 조정이 진행된 버전의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CNT에서 접수된 플레이어 피드백 중 배틀 조정의 방침을 부합하는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파워 크래쉬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와 파워 크래쉬 성능을 향상했다고? 오 오케이 반격기 성능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반격기를 막을 수 없는 기술 종류를 늘렸습니다 아 반격기 성능을 억제 반격기가 너무 좋았다 이거죠 이번 테스트 했을 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철권 8에서 반격기가 재반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반격이 안 돼요 재반격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시와 백대시의 선입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시와 백대시 선입력을 아 이건 좀 더 편하게 개선된 거죠 벽에 부딪히는 후에 콤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거 좀 존나 많이 들어가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막 하루종일 폈어 거의 그 외에 동작 밸러스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오 오케이 스페셜 시스템 방침 스페셜 스타일 사용 시에서 더욱 전략적인 배특을 즐길 수 있도록 기능 확장 및 조정을 했습니다 기능 확장 네모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종류를 확장하면 방향키 조합으로 여러 개의 대표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단 공격과 더불어 방향키와 조합파의 다른 하단 공격의 작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이건 좋다 방향키를 입력하지 않고 이응 네모 세모 엑스로 발동된 기술을 재검토하고 조정했습니다 얘네가 그래도 이전에 알파 테스트 할 때 여러 가지를 해봤나 보네 이펙트 배틀의 시원성을 높이기 위해 플레이어 더욱 코너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펙트의 전반에 휘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했습니다 일부 이펙트의 모양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시행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옵션에서 이펙트 휘도 설정을 저로 했을 때 휘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왜냐면 클라우디오 같은 경우에 스타버스 켜진 상태에서 강화 번너클 쓰면 캐릭터가 안보여 강화 번너클 쓰잖아요 그러면 캐릭터가 안보이고 몇 개의 캐릭터들은 너무 이펙트가 커서 안보이는게 있었는데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기타 CNT 플레이 피드백 쪽 다수의 요청이 있었던 항목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R3에서도 버튼 설정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상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 그리고 주요 테스트 내용 제품판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어디서나 매칭 채팅 라운지 근거리 다이렉트 감정표 우와 좋은데? 프로필 다이렉트 채팅 친구신청 라이벌 등록 팔로우 차단신고 박수 형님들 박수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 이거 진짜 우리가 인정하죠 형님들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 이거 이거 너무나 이거 너무나 원했어 나는 철권 세븐에선 안됐고 에이스에서 너무나 원했던건데 잘 됐고 랭크 매치 그룹 매치 관전 고스트화 대전 와 이것도 좋아졌는데? 야 이거 랭크 매치 그룹 매치 관전도 되는데 이제 고스트화 대전 야 커스터마이즈 영역 아바타 커스터마이즈 플레이어즈 커스터마이즈 철권 파이트 머니 오 이건 뭐 비슷하고 이거 두 개가 대박인데? 이거? 랭크 매치 단위 제한이 있으면 최고 10단까지 뭐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어차피 이거는 얘네 입장에서 남코 입장에서 그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알파 테스트에서도 조정이 들어갔잖아 이런 것들 이펙트라든가 뭐 기능 확장 스페셜 이런 것들 뭐 배틀 시스템 히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킹 매치 있고 배틀 튜토리얼 와 이번에 킹 매치도 있네 이번에 킹 매치도 있네 이야 지난번에 랭크 매치 밖에 없었잖아 이제 킹 매치도 이번에 있다라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럼 게임은 조금 더 나는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 왜냐면 지난번에 랭크 매치에 너무 안 잡혔어 그래서 킹 매치나 랭크 매치도 좀 잘 잡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션 게임 옵션 설정 롤백 설정 크로스플레이 설정 등 화면 설정 이펙트 이도 설정 등 그래픽 설정 해상도 수직 동기화 그래픽 품질에 관한 설정 등 그 외에 사운드 설정 아바타 카메라 설정 버텀 맵핑 플레이어 설정 등 옵션 내 플레이어 함께 플레이어 플레이어 친구 목록 팔로 목록 라이벌 목록 테스트 내용 캐릭터 스테이지 플레이어 캐릭터 19개 와 CPT 신규 캐릭터 세계 캐릭터 레이븐 아스세나 펭 박수 형님들 와 여기까지 해주네 펭까지 오늘 나온 캐릭터까지 해주네 레이븐 아스세나 펭까지 해주네 이거 너무 잘했다 와 오늘 나온 캐릭터까지 해주네요 그래서 기존에 16캐릭터 진, 카자, 준, 폴, 로우, 킹, 라스, 잭, 에잇, 샤오유, 니나, 리로이, 리리, 아스카, 화랑, 브라이언, 클라우디오까지는 기존에 16캐릭터에서 오늘까지 공개한 지금 방금 따뜻하게 공개한 펭까지 19개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배틀 스테이지 총 6스테이지 CPT 신규 스테이지에서 1스테이지 하나 더 생긴다는 거고 기존 스테이지 5개에서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모 요강 대상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팟 엑스팟 시리즈 그리고 스팀까지 이렇게 되고 개체 기간은 10월 20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월 23일 월요일 4시 예정 그리고 서버 점검은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10시까지 8시까지 8시까지 서버 점검 중에는 테스트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서버 중 문제가 있을 경우 긴급 정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중에는 철권 공식 사이트 계정으로 상향을 알려드립니다 지연 언어 뭐 이렇게 있고 참가족과 15세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소 사항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라이젠5 그래픽카드 와 980부터 되네 와 대박 미쳤는데 980 그리고 rts 2080 권장 사항이네 980 최소 사항이 980 해도 돼 와 이거면 최저가 진짜 잘 시킨 건데 네 2080ti가 권장 사항이구나 음 나 이거로필까지 아닌데 메모리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 모집기간 9월 19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10월 10일 수요일까지 당첨 안내는 10월 18일 수요일 16시부터 순차적으로 저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신청을 할게요 주의상황 있고 어 이렇게 있다 문의처는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 궁금한 건 기술 어떻게 커맨드 아직 없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형님들 어 남코가 철권 A세요 밸런스 패치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계속 거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그전에 알파 테스트 했을 때 의견을 많이 썼거든요 그 내용들이 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어 취합을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형님들도 철권 A 발표 이번에 응모가 되셔서 꼭 그때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그때 또 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Peace